자, 이 내용은 맥을 쓰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특별한 에디터를 쓰지 않고 텍스트 에디터를 쓰는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href 이렇게 따옴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가 살짝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변형의 대체라는 부분에 스마트 인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체크를 해제하셔야 됩니다. 저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따옴표를 입력해도 따옴표가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까 보셨던 그것과 이거는 문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시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텍스트 에디터는 이건 문서 편집하는 도구예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전문적인 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는 문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서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해드립니다.